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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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서 보자 커피를 블랙으로 옅게 열게 따뜻하게 약간의 시럽을 시럽이요? 약간 저희는 미리 했어요 시간을 절약해서 잘하셨습니다 커피를 제가 사는거죠? 네 중국이 잘 되어있어요 여기 코스 바티코드가 어디있지? 저희도 있는데 어디있지? 아 우리 원님도 같이 계산해주신거에요? 네 네 네 보여주면 안 돼야지 아 못봤습니다 못 외웁니다 아 아 아 작품은 될 때 어? 닭포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안 돼 오 오 네 엄청 싸네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싸네요 왜 이렇게 안 받지? 기본 커피는 조금 싸게 하죠 나머지 그건 조금 있는데 지역 자체가 조금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정도로 해야 시민들이 좀 커피하고 고급 커피숍이나 체인지 그런 지역은 좀 많이 다르죠 대표님 오신다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좀 빨리 오늘은 좀 그런 편이죠 조금 이따 청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 지역 자체가 되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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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 방해 방해된 만큼 매출이 좀 올라야 될 텐데 네 네 네 네 네